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방송을 하냐면 여기는 남양주에 위치한 바로 세계문화유산이죠? 아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홍릉과 유릉입니다. 이제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얘기고 여기에서 조금 쭉 걸어서 올라가면 수리봉이라고 해발 360미터 정도 되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정상을 향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강아지가 나와서 반겨주고 있습니다. 등산로 중간에 가정집이 있네요. 그쵸? 아유 예쁘다. 착하네. 꼬리가 이렇게 위로 또 말려 들어가 있고 말려 올라가 있고 건강하게 행복해라. 아저씨는 걸길이 볼 때 네 여러분 드디어 여기 정상에 올라왔는데 해발 350미터 정도 되고요. 여기는 백봉산이더라고요. 그런데 백봉산은 여기 좀 더 가야 되고 여기는 수리봉 가는 능선에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머리를 고정했어야 되는데 고정을 못해서 흔들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역시 뒤로 경관이 보이죠? 그런데 이 산이 이제 경관이 아무래도 전망이 정상이 뻥 뚫려있는 산이 아니에요. 나무가 워낙 빼곡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남의 검단산이라든지 저기 어디 양주의 불곡산 이런 산들은 정상이 나무가 없어요. 거의 다 바위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남 검단산은 바위와 흑산 중간이지. 그런데 여기는 완전 흑산이다 보니까 여기는 나무들이 빼곡해서 이렇게 바위산들처럼 전망이 뻥 뚫려있진 않습니다. 경관이 다 보이진 않아요. 그 부분 양해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또 조금이나마 경치 보시면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고 들어오신 썸네일의 HLB와 레고캠 바위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레고캠 바위와 HLB 어때요? 둘 다 시총 10조를 넘기면서 요즘에 진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제약바위가 2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코스닥시장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제약바위가 2년을 넘게 신정은 전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승승 가도 달리죠. 최근에 제약바위가 엄청나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쏠리고 있죠. 왜냐? 2차전지 쪽에서 수급이 또 빠져나오게 되면서 그 수급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몰리면서 다양한 종목들, 지금 HLB,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3천당 제약 등의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연일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은 지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3천당 제약처럼 이렇게 주가가 10만원대 이상 올라가면서 그 그룹주에 사실상 꼈어요. 그런데 지금 HLB가 9만원대죠. 최근에 22%를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는 또 이렇게 7만원대를 상회하고 있는데 역시나 두 종목 역시 10만원을 넘기게 되면서 이제는 6개 종목이 6파전으로 그림을 그린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PBR이죠. PBR이 두 기업 다 굉장히 높아요. PBR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기술력이 이제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평가가 제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ROE는 낮죠. 왜냐? ROE나 PER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자본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률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게 되는데 일단 두 기업 다 첫 번째 HLB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16년 동안 했던 바로 리부세나니까 캄넬리 주마베 병영요법이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아직 상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자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역시 기술 이전이 주요 매출 구조다 보니까 역시나 신약 개발의 상업화가 주매출이 아니여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적자로 돼 있지만 두 기업 다 이제는 앞으로 상업화가 되고 기술 이전이 더 많은 더 큰 파이프라인을 그리게 되면 두 기업 다 흑자가 전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두 기업이 가는 방향은 조금 틀리죠. 왜냐? 첫 번째 HLB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신약이 상업화를 시켜서 그 신약을 추가로 또 개발을 하고 그 신약을 또 상업화시키는 이런 길을 걷고요. 그리고 반대로 레고캠 바이오는 알테오젠처럼 다양한 해외 유수의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DC 기술 향물 집합대죠. 이 기술 토대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기업 다 또 공통점이 있다는 거 첫 번째는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리부세라니까 캄넬리 주맙의 파이널 리뷰 3월달 파이널 리뷰와 동시에 5월달 2개월 뒤인 FDA 승인 그리고 NDA 시판 허가 그 기대감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또 있습니다. 16개 바이프라인을 조성하고 있는 그 밑으로 또 다른 계열사들이죠. 지금 8개 계열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 이 신약들이 또 임상 3상 2상까지 앞두고 있고 그리고 FDA 승인과 NDA 시판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신약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고 더불어서 레구 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바이오시밀러 복제약품의 우리나라 최강자 이 기업이죠. 주가가 80만원이 넘는 이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ADC 기술을 대량 생산하고 그리고 위탁 개발을 하는 지금 협업을 들어갔어요. 더불어서 지금 전세계 유수의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의 지금 파이프라인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10조 규모의 글로벌 빅파마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키프라임 리서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영장류 시험 개발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과도 이 ADC 기술을 영장류 시험에 지금 병영요법으로 치료제를 또 개발을 들어갔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약이란다. 제과 회사 중에 가장 진짜 굴제 회사죠. 오리온, 초코파이로 대박을 터뜨린 오리온이 무려 5,500억을 지금 레고캠 바이오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지분을 24.57%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오리온이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제과 기업이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레고캠 바이오를 왕의 자리로 앉혀놓기 위해서 앞장서는 지금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여러분 레고캠 바이오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HLB와 레고캠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죠. 연일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계속 몰려들어 오고 있어요. 주가를 쓸어 담고 있다. 쓸어 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외인과 기관들은 여러분 엄청난 투자력이 있는 거대 대부분이 거대 집합기구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지금 영기금이 또 계속 주가를 들어왔다 나갔다. 쓸어 담으면서 덜어놓고 그리고 증권사들 역시 지금 레고캠 바이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에 700만 주 이상을 쓸어 담으면서 레고캠 바이오의 주가 상승에 가장 큰 견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HL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주가를 쓸어 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수급도 지금 HLB를 사랑하는 HLB 주주님들이 조금 더 더 많은 지금 주식을 쓸어 담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여기에서 또 뭐예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죠. 무려 제약바이오 산업의 21조죠. 2027년 기준으로 21조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바로 2차전지 산업단지 2차전지 특화단지처럼 제약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1개 지금 시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역시 전북이죠. 전북이 이렇게 바로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될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여러분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그 주도했던 그 중심에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전기차 수요 증가 급증도 있었지만 물론 배터리 그리고 그 소부장 리튬 그 2차전지에 들어가는 리튬과 니켈 그리고 음극재 흑연 이런 것들의 이제 가격 상승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정부 지원과 RA 감축 법안이죠. 미국에서 90조 원을 7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또한 2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10조 이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했고 30조 원 규모의 이제 금융혜택도 지원하겠다 발표를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주가들이 2차전지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포항 그리고 광양 울산 충북 오창 등에 지금 특화단지 새만군 국가산업단지 포함이죠. 특화단지 후보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올해 제약바이오 주들의 지금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요인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바이오특화단지 이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 쏠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HLB와 레고캠 바이오 최근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상으로만 봐도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이 주가가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여기에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행선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여러 번 그려주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꾸준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금 바로 그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약바이오는 올라갈 것이고 이제 HLB와 레고캠 바이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구간에서 얼마에 사야 되는 것인가 바로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저라면 제가 주주라고 하면 만약에 저는 HLB와 레고캠 바이오는 15만원까지는 당분간 가져갑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고 그 정도로 가치성을 인정받는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HLB와 레고캠 바이오를 앞으로도 이제 투자를 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또 도움드렸고요. 산에서 이렇게 또 특별하게 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는 울산에 정박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 호위암 울산암 앞에서 진행을 했죠. 그러면 다음은 또 어느 곳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 어느 곳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 혹여나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아 나는 여기서 좀 이렇게 내가 내가 원하는 종목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정경을 보고 싶어. 그러면 제가 또 이거 시청도 받고 있죠. 신청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종목이랑 어느 어디에서 딱 이렇게 도움받고 싶다. 이렇게 어떤 종목 얘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손이 시렵 죄송합니다. 손이 시렵다 보니까 여기서 이만 맞춰야 될 것 같고 빨리 내려가서 또 저는 다음 스케줄 소화해야 돼요. 할 일이 산더미를 쌓였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남은 날에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